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우주와 관련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Interplanetary Transport System입니다. 우리가 이제 planet 하면 행성이잖아요. Interplanetary 하면 행성 간의 운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고 도대체 이 기사 제목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On September 27, 지난 9월 27일에 SpaceX CEO Elon Musk unveiled new details about Interplanetary Transport System. 자, 일명 ITS라는 건데요. His most ambitious project yet at th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n Mexico. 라고 했네요. 자, 스페이섹스의 CEO인 Elon Musk 회장이 되겠죠. 새로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계속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공개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무엇에 대한 거냐면 ITS에 관한 새로운 세부 정보인데요. 행성 간 운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할 것 같으면 카마사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었죠. 이 Elon Musk 회장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까지 이분이 공을 들인 것 중에서 그것을 어디서 공개했냐면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우주비행학 그 Congress 어떤 회의, 협회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딱 한 것이죠. The spaceship equipped with an enormous rocket booster has a diameter of 17 meters. 자, 이 우주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죠. 카마사이에는 이러한 것으로 장착이 잘 되어 있는 이라는 거죠. 거대한 로켓 부스터를 장착한 이 스페이스 쉽은 17m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It's capable of carrying up to 450,000 kg per trip to Mars. 화성까지 여행 한 번 갈 때 45만 kg어치를 최대 적재해서 운반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But Musk warned that the first missions are expected to be quite dangerous. 하지만 첫 그 미션 임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And that candidates must be prepared to die. Wow, scary, right?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러니까 과대 광고 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특히 우주의 상황이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비행 미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보자들이 어쩌면 정말 죽음을 무릅쓸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Musk's goal is to send people to Mars within 80 days from take off in the next six or so years. 자, 이 앨런 머스크 회장의 그 어떤 목표로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는 우리가 정말 그 사이파이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만 느꼈던 화성까지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건데요. 80일 내로. 그래서 그 이게 이 80 days라는 80 days라는 것 자체가 이륙에서 시작을 해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를 지금 가까운 시기로 보고 있냐면 앞으로 6년 혹은 그 정도. 그러니까 불과 지금 6년, 7년 이 정도의 기간이 후가 지나면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The planet would initially start with the colony of 10 people. Wow. 자, 이 행성이 처음에는 열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 그런 식민 뭐 이렇게 파견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ultimately growing into self-sustaining population of around a million. 자, 처음에 한 그 정도 소수 규모의 어떤 식민화된 그런 약간 이렇게 분점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1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자력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꼭 외부에서 뭔가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지속이 가능한 그러한 하나의 인구로 성장시키는 게 ultimately, 궁극적인 바라보는 바라는 거죠. He said,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To make Mars seem possible. 화성이라는 게 뭔가 가능한 곳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Make it seem as though it's something that we can do in our lifetimes and that you can go. 이게 정말 무슨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이 일생 동안에 내 생애 동안에 할 수 있는 뭔가인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곳이네? 라고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However, SpaceX faces competition from Boeing 자, 그런데 이런 회사가 정말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SpaceX는요 지금 Boeing사의 경쟁에 맞닥뜨려 있는데요. Another company working on similar technology 유사한 기술에다가 지금 한참 노력을 드리고 있는 회사 Boeing사가 되겠습니다. I'm convinced the first person to stop it on Mars will arrive there riding a Boeing rocket said CEO Danis Muhlenberg 자, CEO, EV CEO는 Boeing사의 CEO가 되겠죠. 이분이 또 얘기하시기에는 화성에 딱 이렇게 우리가 뭐 정말 전문 우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화성에 처음 딱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은 아마 보잉사의 로켓을 타고 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보잉사의 또 데니스 Muhlenberg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아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기술로 더 안전하고 더 가까운 신뢰에 정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자, 관련된 단어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mbitious, enormous, capable, ultimately, competition 자,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형용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We chose not to undertake the project. 자,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유가 나와있죠. Because of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비용이 많지 않다면 했겠죠. 많이 안 들었다면. 그런데 비용이 너무나 약간 삭감자 밀렸네요. enormous.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효율을 따져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Number B. He was very for his children but not for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을 향해서는 어떠어떠하다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형용사. 그렇죠. ambitious. 굉장히 야망이 있고 야심차고 이런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야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He is not. 자, 우리 of만 딱 봤을 때도 이해가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 Be capable of ~~하면은 ~~하는 거를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Making those medical decisions himself. 그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그 의학적인 결정. 내가 뭐 수술을 하겠다. 안 하겠다. 혹은 이 약을 먹겠다 안 먹겠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4번 볼까요? Prices are lower when there is. 자, 무엇이 있었을 때 가격이 내려갈까요? 가게사에서 among the stores. 그쵸? 판매자 입장에서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Number 5, the last one is of course, ultimately. 자, 부사가 되겠죠. Prove to be unnecessary. 그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다음 주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